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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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보면 갑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오랜 세월 동안 갑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인생의 어느 순간 비용을 치르구나 이런 부분을 저는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참 돌고 도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 고객을 대하거나 아니면 그냥 평범하게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갑의 입장에 있기보다도 의뢰의 입장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의로 사태를 이렇게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윤 대통령이나 또 윤 대통령을 보좌하는 용산의 대통령실에 그런 계신 고위관리들 그리고 실무를 주도했던 보건복지부의 조기용 장관이나 박민수 차관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쉬운 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갑을 간결하는 그런 기준으로 미뤄보게 되면 그분들이 갑인생을 살아오신 거죠. 갑인생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보건복지부는 의료계를 대상으로 해서 슈퍼갑이죠. 항상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건박을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 먹혀들어가는 그런 세월을 30년 이상 정도 살아오신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법고시에 좀 늦게 되시기는 했지만 어쨌든 검사로서는 화려한 그런 경력을 관리한 거죠. 검사란 것이 젊은 날부터 다 영감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피의자를 다루고 하니까 늘 슈퍼갑인 거죠. 슈퍼갑이니까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그렇게 쭉 살다 그냥 갔으면 되는데 그분들이 이번에 의료사태에서 주역이 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생각해보거나 그렇게 하기에는 다들 나이가 많이 들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윤 대통령하고 제가 1960년 동갑입니다. 저는 5월생이고 대통령은 12월생이지 않습니까? 대통령하고 저하고 7, 9학번입니다. 7, 9학번. 같은 시대 젊은 나라 여러분들 같은 시대 대학을 다닌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을 가만히 보면 저분은 가빈생을 살아오셨구나. 가빈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완전히 베여 있구나 그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제가 이런 방송 들이면서 이렇게 보면 다른 분들을 비하하거나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분야는 조금 알고 있지만 다른 분야는 내가 잘 모른다는 것을 분명히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소개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만 하더라도 김홍식 원장 선생님이 소개할 때 이런 부분은 정말 정확한 표현인데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하니까 그 분야에 종사하고 오해온 사람에 대한 인간적 예우나 그다음에 전문가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으면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현장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최고니까 내 말은 항상 여러분들 뭐죠? 실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계속 행정명령식으로 강압적인 조치들이 나오고 강압적인 조치마다 뭡니까? 그냥 완전히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수렁을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렇게 뭡니까? 그냥 어떻게 해볼 도리까지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현장 이야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 교수가 새로 뽑을 전공위가 필요 없다는데 거기에 지원을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최소한 석사나 박사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걸 모르면 그냥 숨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도제의 관계라는 것. 전공위들의 열악한 저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면서도 의술을 배워가는 그것이 도제관계라는 것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는 겁니다. 신앙군 모두 이렇게는 뽑지 않습니다. 명령, 협박, 지시가 연발하는데 누가 도장 찍어주고 거기에 기어들어가겠습니까? 자발성이란 것이 교육의 기초인지를 그 양반들은 모르는 겁니다. 항상 뭐죠? 명령 내리면 통한 그런 세월을 30년 이상 살아봤으니까. 보통 의과대학 6년, 인턴 전공이 4년에서 5년, 그러니까 약 10년 이상을 부대키며 위, 아래 같이 의과대학 수련병원에 지내게 되는 수련 과정을 알면 보건복지부가 가을에 사람 뽑아라, 뽑지 않으면 위계상 무슨 업무, 무슨 방해죄로 고발하겠다, 저런 방법이 통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에 7월 15일 날 여름 전공의 일괄 사직받고 7월 22일부터 가을턴 가을 전공의 모집의 여름들 접수 모집하게 되면 목구문이 포도청이니까 상당히 많은 전공의들이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실이 꽤나 기대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의로의 문외한들이 정치적으로 의로개혁을 한답시고 너무 많은 것들을 붕괴시켰습니다. 이게 다 이런 뭡니까? 치명적 자만 때문에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은 겁니다. 전문가들보다 자기들이 더 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경제, 건설, 나라의 구석구석을 이런 식으로 밀어붙였나 봅니다. 그래 지금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제 의대생들 전체 미등록 휴학해서 대학들이 재정이 어려워지게 되면 교육부와 대통령실은 멘붕에 빠질 겁니다. 적을 너무나 많이 양산시켰고 전쟁을 치르는데 전선을 너무나 확대를 해놓은 겁니다. 이 전선을 이제는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이릅니다. 전선이 확대가 된 겁니다. 억지로 전공의를 선발하게 해도 결국 전문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자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전문의는 시간이 그냥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의사분입니다. 모든 것이 서툰 초보 의사에게 교수님들이 지식과 설기를 가르쳐야 되고 품이 많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의대 교수 입장에서는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다른 의사들과 함께 수술, 시술, 컨퍼런스 등등을 해야 되고 이것들은 다 기록으로 남겨서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때 제출해야 됩니다. 교수님께 지도를 받아 논문도 써야 됩니다. 과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전문의 시험에 응시하려면 논문을 써야 되거든요. 제가 수련받을 때 인기과인 이비인후과에 들어가는 것은 성공했지만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해서 1년 차대부터 기수 여뢰가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 동기는 병동 잡일만 몇 년 하면서 교수님들의 보이콧으로 다른 과와 합동을 하는 컨퍼런스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수술방에서든 멀리서 구경만 하면서 인턴들이 하는 잡일이나 주로 하고 논문 지도는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결국 전문의가 못했습니다. 이렇게 교수님을 비롯해서 다른 의사들 그리고 일하며 접하는 다른 직역의 병원 식구들과 인간경계를 잘 행성하고 그 속에 성장한 결과가 전문의인데 막무가내로 집어넣으면 전문의가 될 것 같습니까? 대통령,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관료 및 공무원 등등 정말 병원의 생리는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화를 휘두르고 있으니 정말 걱정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귀한 정보지 않습니까? 글을 쓰신 분이 직접 전공의 생활, 전문의 생활을 다 하신 겁니다. 독특한 관계라는 거죠. 이걸 다 무시하고 기계적으로 7천명 사직시키고 7천명 받아라 이거지 않습니까? 좌익들이 아주 익숙한 생각인 겁니다. 20세기 100년 동안에 좌익들이 권력을 탈취했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 가다가 다 인민들을 다 여러분들 굶주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좋고 싼 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동료도 최선을 다해 환자를 진로했습니다. 의사분이시네요. 그런데 동료들이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합니다. 의사, 환자 사이를 정부가 모두 다 파탄냈습니다. 이제는 소송당하는 것을 대비해서 의료비도 올리겠다고 합니다. 저도 그럴 예정입니다. 돈을 많이 내더라도 좋은 의사 찾기만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찾을 수 있으나 우리 자녀대에는 찾을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큰일을 한 겁니다. 말과 글로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일을 윤대통령께서는. 더 중요한 것은 인턴 복귀율입니다. 아마 응급실이 초토화될 겁니다. 안 돌아온다는 이야기죠. 아프면 의사가 밉다고 하더라도 병원 찾아가서 의사의 진로를 받아야겠죠. 조금 더 미워야 될 분이 아닙니다. 의사 도움이 싫으시면 본인이 의사가 돼 본인과 가족을 책임지면 됩니다. 몸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그 인체가 소중한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소중하지 않은 게. 그 하나하나를 잃으면 다 고장이 날 수가 있잖아요.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그 고장이 나면 누가 그걸 봐줄 겁니까? 엄지발가락 손가락 코 눈 입 그걸 누가 봐줄 겁니까? 전문가들 존중하고 이런 부분들에 너무나 신대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계량적으로 비용이 얼마다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윤정부가 남긴 엄청난 재렁한 한국 사회에 부정적인 유산이 돼 버린 거죠. 자 어떻든 간에 참 대통령 한 분이 조금 더 지혜로우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구할 수가 있는 사안인데 아무튼 이런 방송들이 많이 퍼져 가지고 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개몽돼서 이 소위 의료사태가 합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